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에요 두둥 자 아니 왜 왜 왜 왜 왜 왜 웃냐 아 비옷 비옷하는거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 파크로 맵은요 바로 허트 레이스라는 네 허프허트 레이스라는 맵인데 이게 1.9 버전에서 나온 맵이고요 여러가지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맵인데요 저희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 반칸으로 오늘 한번 플레이를 해볼건데요 오늘 같이 하시는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끝이에요? 네 저 이거 부숴면 안되는데 안 부숴는데요 아 이거 부숴잖아요 아 어디서 이거 게임모드2로 하세요 게임모드2 이렇게 적으세요 자 이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타임온스크린온오프 이게 아마 어 시간을 뭐 여기에 화면에다가 띄워준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디피컬리티 프리스 뭐 투 투이 뭐 스위치 디피컬리티 이거 맞잖아 뭐 나 아무 말도 알잖아 네 이게 누르면은 저희가 이게 보시면은 뭐 피 4칸 피 3칸 뭐 피 2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네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키세요 아 저기 저기요? 네 이쪽이 이제 스타트 더 레이스 이쪽이 바로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뭐 만든 사람들 뭐 크레딧 쇼 라는데 이건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지? 뭐야? 어 아 이거 이거 이제 이 사람 만든 사람의 그거를 보여주는 거 같은데 만든 사람 만든 사람 네? 맨날 이런 거 놓쳐라? 아 그래야죠 제작자를 넣어야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지? 이건 뭐예요? 한번 눌러볼까? 어 뭐야? 어어 어지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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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지 말자 아 이게 살짝 난이도를 더 높여주는 거 같아 아 절대 하지 말자 어 하지 말자 자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스타트 더 레이스 가보시죠 야 바뀌었어 색깔 오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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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조심해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한 칸 방칸이잖아 피가 그래서 방칸에 낙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 엄마 이렇게 아 그래도 제가 왕년에 좀 이런 거 잘 플레이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야 이리로 가면 죽는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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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네 첫 아아아 미안 뭐해? 아 이건 실수였어 자 여기서 이렇게 오 있어 어떻게 해 아 아니 아니 뭐 하세요 이쪽으로 돌아서 가야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건가 아 뭐지 어 여기도 뭐 길 있다 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오오오 위험했다 오케이 전 거의 다 왔습니다 일단 내려오는 것부터가 좀 어렵네 네 빨리 내려오세요 전 지금 거의 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저 아직도 여긴데요 위에 봐봐요 아 뭐 왜 이리 못 와요 아 정말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지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아 뭐야 나 왜 죽어 이게 나이스 아 저기요 네 뭐가 나이스입니까 저기요 여기 여쪽 여쪽 여쪽으로 가야되 여쪽으로 자 이쪽에서 어 어 나한테 미치겠어 아이 아이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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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밀었어 아 아 아 인성이 아 아 아 야 여기 침착해야되겠다 침착 침착하자 침착하자 아 거기서 아 뭐야 왜 왜 이렇게 주냐 어딨어 저 저 지금 위여 기다려 지금 갑니다 아 이거 왜 이리 어렵니 오케이 여쪽에서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여기를 침착하게 나 거의 바닥 닿았는데 아 진짜야 예 너무 빠른데 이쪽에서 이렇게 가고 한번 돌아서 가보죠 제가 어떻게 아까 갔길래 이게 성공한거지 아 이쪽으로 어 그래 나 성공했다 어 바닥이에요 저 보여요? 잠시만요 지금 갑니다 아 너무 어 보이는거 같아요 저 보이죠 갈게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뭐야 야 왜 이리 잘해 나이스 야 찍었어 저걸 또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가냐 어 어 어 죽는줄 알았네 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와 나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가고 흡 아 떨어졌어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 여기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잘못할 뻔했네 네 네 님 너무 못해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발로 왔을까 어 그만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깼습니다 저도 저도 깼어요 저 세이프 포인트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4분만에 왔네 아 씨 또 죽었어 이거 4분만에 왔네 이거 4분만에 왔네 네 아니야 님이 못하는거에요 자 여기서 님 어딨어요 저 앞쪽이요 슝 저 또 님 비네요 슝 슝 슝 여기서 어떻게 가야되지 그래서 슝 가서 밀어버려야지 보세요 뒤쪽 아 거기 계시네 설마 이거 점프맨 못하셔서 그런거에요 아 와 어 나 근데 살았어 어 죽으셔야 돼요 나 협곡에 떨어졌는데 살았어 아 그거 렉일거에요 죽으셔야 돼요 그거 시간 계속 가는데요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킬 치세요 그냥 아 아 아 저는 지금 벌써 앞으로 왔네요 아 아 세이브 포인트 기다려주세요 아유 왜요 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빨리 오세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아 어떻게 해지지 아 또 죽었어 아 아 아니 첫번째건 가능한데 두번째건 안돼요 아 한번 왔어 오케이 동일하게 해야 재밌지 두고 오세요 자 여기서부터 갑시다 오 이거 쓰리 쩐다 이게 위험합니다 살짝 용암에 살짝 아 이렇게 닿기만 해도 죽어요 진짜 못하시네요 아 아 진짜 화나게 하네 갑니다 티피 한번만 해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깰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나요 7분동안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도착했다구요 니에 니에 하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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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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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떻게 가지 어디어디 저기 있어요 난 이미 안보여요 저도 이미 안보여는데요 내가 너무 뒤에있나 내가 너무 뒤에있나 본데 아씨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저기 아 왜 자꾸 아씨라 그래요 어 올라갔다 어 님 안녕하세요 어 어디어디어디어디 저기있잖아요 어디계세요 위에있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슝슝슝 어 여기선 또 어떻게 가 어디어디 어 막혔어요 어디어디 아 여기 어디어디 어 헛차 샤 샤 샤 자 여기서 뒤쪽으로 자고 언제 세이브 포인트 하지? 아마 저쪽 뒤쪽에 하지 않을까요? 여기서 세이브 포인트를 안한다면 야 여기서 한번 그럼 죽으면은 다시 처음부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야된다는거 그럼 슝 슝 어 아 진짜 하지마 왜왜 일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밀어줘요 이게 또 아 밀지마야 밀지마야 알았어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가자 오케이 자 이렇게 웅웅웅웅 하하 오시죠 오시죠 네? 오세요 오세요 아 어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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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서로 밀치지 말자 먼저 가 먼저 가 먼저 가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왜? 아 까비 왜요? 왜요? 군말 있습니까? 일로 오세요 일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아니 난 밀치려는게 아니었어 위두가 그게 아닙니다 이쪽으로 와서 어 세이브 포인트인거 같다 어 엄마 오케이 내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 아닌데?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서 한번만 부딪쳐도 무조건 죽어요 설인장이 근데 별로 없네 설인장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 앞쪽이 좀 위험하네 많이 위험하잖아 일로 오세요 힘 뒤에요 바로 많이 위험한데 오 야 어떻게 이거 어떡합니까 네? 잘 가셔야죠 이거 융합보다 어려운데요 네 살짝 그렇네요 시프트 누르고 잘 가셔야죠 오 오오오 살짝 인내심 테스트다 이게 살짝만 스쳐도 죽는건가 오케이 아 전 탁했습니다 오케이 샷 아유 어디 계세요 어 왔네 왔네 자 여기가 이제 물로 숨 쉬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잠수해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잘해줘 자 여기서 자 꼬르륵 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 위험한데 길 못 찾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찾아오세요 자 여기서 숨 쉴 수 있나 어 숨 못 쉬어 어디서 숨 쉬어 숨 못 쉬어 숨 못 쉬어 어 망했다 어 여기 숨 쉰다 어우 좋아 어디로 갔어 자 여기 오른쪽 끝쪽으로 오면은 숨 쉴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이쪽에서 어 대박 어 안돼 안돼 숨 쉴 수 있어야 돼 안돼 으응 아 나 나이스 나이스라고 할 게 내가 아닌데 그쪽에서 보면은 숨 쉴 수 있는 구간 하나 있어요 찾았어요 어디요 아 거기 아래쪽 있잖아요 어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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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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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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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안돼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자 깰 수 있다구요 네 거기 또 숨 쉴 수 있는 구간은 없을 텐데 찾았어요 어 찾았어요 네 어디 어디 안 알려줘 아 솔직히 알려줘 그거 오른쪽으로 쭉 오다 보면 있어요 나 왜 없지 죽는 거지 뭐 자 여기서 다시 입수 왜요 왜요 나 죽어가 나 죽어가 오케이 여기서 숨 한 번 쉬고 자 다시 깊이 들이쉬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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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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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어디 있어요 저 거의 다 우는 거 같은데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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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 왔다 다 왔어요? 하 다 왔네요 대박 오케이 오케이 완전 잘해 오케이 오케이 나 위험하다 아까 못 한다면서요 좀 위험해요 아 그래요? 거기 숨 쉴 수 있는 구간 의외로 많네 지금 어딨어요? 저 지금 숲으로 왔어요 이쪽 숲 있거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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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가 아니 바로 앞 있잖아요 어디요? 아 어디요? 여기 있잖아 여기 위 나무 위 이거 나무 위로 타서 와야돼요 레드스푼스 횃불인 줄 알았다 어 어 뭐야 저 죽었어요 왜요? 떨어져서 어 나이스 저 뒤에 있거든요 나이스죠 어디요? 어 뭐야 나 세이브 안했는데 어디서 세요? 했잖아요 왜요? 네 했어요 자 이렇게 그렇고 여기서 자 오세요 빨리 어 아 그럼 설마 이것도 못 끼시는 거 아니죠? 참고로 레이스에요 레이스 빨리 껴야돼요 빨리 껴야돼요 저희 벌써 15분이 됐는데 레이스 빨리 해야됩니다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는 사람 벌칙하죠 뭐야? 어 뭐가 좋을까요? 마크로 엉덩이로 이름쓰기 하죠 마크로요? 네 어떻게 돼요? 아니 마크로 엉덩이로 이름쓰기 아 이거 있네 지금 그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아니 시프트 하면서 하면 되지 아 아 봐보세요 진짜? 아 되네 아 진짜 멍청한가봐 거미줄 뭐야 멍청한가봐 응? 거무줄 뭐야 네? 여기로 못 가네 어 거무줄 거미줄 있어 예 그거 인내심 테스트라니까요 그 아 씨 오오오오 지옥이다 어 이쪽이 다 오는건가 잠깐만 여기서 오오오 여기가 세이브 지점이구나 오 네더 어 야 이쪽으로 이제 지옥 맵이구나 이쪽부터는 아 야 맵 진짜 신기하게 잘 만들어놨다 됐다 오케이 자 이렇게 가고 됐다 빨리 오세요 어 지옥이다 여기서 이렇게 비쥬 점프 치고 자 점프 점프 그렇지 저 지금 지옥 앞쪽이야 엄청 앞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도착했죠 저는 이쪽에서 어디로 가야될까 저 님 안보이는데 아 보인다 저 보여요? 아 보이네요 달려오고 계시네 저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거겠죠 그죠 오케이 그렇지 뭐야 점프 맵? 네 점프 맵이야 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설마 설마 그것도 못 깨세요 아 이거 쉽던데 왜이러 쉬운데 야 이거 불이 있다 이 앞쪽에 이 앞쪽에서 불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될 것 같네요 조심해서 가죠 오케이 오 불길이 너무 센데 이거 자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아 점프 맵 진짜 싫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전 거의 다 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지옥에서 벗어납시다 저 TP 해주시면 안 돼요? 오 이제 올라가는 거네요 아유 이제 올라간다 네 뭐라구요? TP 해주세요 네? TP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드릴게요 아 근데 라이벌인데 이거 내가 이러면 또 지금 엉덩이로 이름 써야되는데 아 비키세요 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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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런 수치스러운 벌칙을 받을 순 없지 뭐가 수치 남태의 자존심으로 막 그런 엉덩이를 이름 쓰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떻게 올라가지? 어떻게 올라가지? 오케이 아유 저 한번만 봐주세요 안됩니다 왜요? 저 안들어갈게요 안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샷 그렇지 오 오 오 이게 게임 모드인가 이거? 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희열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 오 오 이제 게임 모드 2 하세요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하이프 헐트 레이스 저기요? 아 네 하이프 헐트 헐트 레이스 게임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어 몇 분정도 했죠? 18분 12초? 아닌데 여기 대화 중이에요 자 여기서 피니시 라인 들어온게 18분 59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정확하게 19분에 안에 플레이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뭐 같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소감하시죠 재미없었습니다 예? 예? 아 재밌었네 전 저도 재밌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빠시 안녕 저번에 있는가요? 제 이름은 초도이 꿀잼이지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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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